그리고 쩌릉다우 동산 뒤쪽 골목어둠 있는데요 들어가보대요 들어가 들어가 인도사 어? 쳐다보래 어? 자오 다 기다리고 있어 다기야 응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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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nn 좋아? 응 잠깐만 지금 찍어둬야죠 거기? 가만히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여기도 좋긴 한데 형님 거기 앉은 쪽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을 수 있어 아 좋다 너무 태석하고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주변 나무가 많으니까 도시랑 건축이 자연이랑 그냥 어우러져 버리니까 화분 몇 개 깔아도 완전히 가근 안에 있는 것 같아 나무가 너무 많아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기 가보려고 할까? 너무 이쁘다 오빠? 네 너무 이쁘다 오빠? 네 그래 되게 많이 하네 그렇지? 너무 이쁘다 되게 많이 하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먼저 좀 이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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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 여러분들 정말 이쁘다 직접 이거? 먹 먹 먹 땡세우 먹 사이거든요 사이구 또 사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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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구 치킨, 치킨 치킨 아 이거 먹을까? 아 이거하고 콩콩콩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치킨 오 콩콩 아 그럼 가깝 어 맛있어 왜 이 치킨은? 아 됐어 이거는 펌 펌 다음에 이거는 자기는 이거 저기 한번 해석하고 이거 그거 좋아하려면 뭐 불러불러 멜데이치 가든 면 식당이고요 어우 시원하고 굉장히 쾌적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리조트 그 리조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응 너무 편하고 오 베이트 이치 가든이라는 곳인데 오 진짜 시원하고 엄청 좋네요 그리고 쩐음다오 동상 인근이라 일근에서도 이동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편안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응 유니저인거 자연스러워 라임 보여줘 보여줘달라고 네 아 누가 라임 라임 아니 많이 원 바이밤 뭐라고 뭐 뭐 오빠 이거 하셨다면 어 어 이거 하셨다면 해봐 없어 없어 숫자는 모르니까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줄 것 같아요 오빠 숫자는 숫가락으로 해도 돼 요즘 세 세 세 세 근데 그것도 공부했는데 원 바이밤 뭐 모타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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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바바 아니 계약들아 처제가 그 뭐야 그 할 때를 얘기하잖아 모타이바 못남 싸우 모타이바 요가 건배잖아 음 오빠 너무 맛있는데 그래 음 음 육즙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음 음 음 음 음 음 엠마잇 아임마 목타이바 넘만 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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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이 안 찔 수가 없네 자 뭐라고 오빠 모타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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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닦아 멈춰봐 멈춰봐 모타이바 요 모타이바 요 모타이바 요 모타이바 요 모타이바 요 약간 먹게 편집해서 올려주겠어 멈춰더 덧락 안했어? 더 덧락 하신 거 같은데 더 덧락 안했어? 더 덧락 하신 거 같은데 더 덧락은 라인 왔잖아요 옆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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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맘로 예는 명맘이야 아니 내꺼야 내 전혀? 응 이거 먹어야 음 오징아 죽인다 이거 진짜 오리쌀이다 진짜 이거는 깨끗이 아니야 이런맛이라 비상가변하네 이거 안에 꽉 차있는 것 봐 음룰이야 보여줘 보세요 너무 맛있어 음~~ 침을 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재야재 침을 치고 안에 꽉 차있죠 그리고 이게 약간 고소하면서 바삭한데 여기 뿌려져 있는 매운 소스라 이거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 뭐야 이게 뭐랄까 튀김에 그 정도가 너무 딱 너무 좋아 안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고 너무 좋아 맛있어 간장 어때? 응 자 소스로 찍어서 먹어볼거에요 상민아야 먹어봐 완전 맛있어 그래? 바삭감이 죽여줘? 바삭감이 부드럽고 그냥 진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갔던 데보다 한다든지 없던 데가 여기네 네 와 와 이거는 나 완전 자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고소하고 바삭감은 나는 그냥 이렇게만 들어간다 이게 음 음 음 음 음 두께가 들리잖아, 떡두기 떠나 나오네 요거 요거 땅쇼 야채 베지터벌 아니지 아니지, 이거 하나 먹어버려 excuse me, this is so hot, be careful 베지터벌 야채, 야채 아, 싸이공비야 아니, 빠, 빠리 오케이 이걸 먹는 거 맞죠? 맞아 자기야, 희망 먹어봐 형님 이거 한입만 먹어 진짜 맛있어 아니, 한입이라니까 두입먹고 스테이크가 더 많았다네 한 번에 나왔으면 더 이쁘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스테이크네 야, 나 그지 아니야, 우리나라는 거지 한국샷 찍을게요, 여러분 뭐 따이요 뭐 따이요 아니, 맥주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 옆구름 부셔봐 맥주 내 옆구름 뭐 따이바이요 잠깐, 잠깐 뭐 따이바이요 뭐 따이바이요 뭐 따이바이요 이거 봐 펀지에 네이티브 형 있는 거랑 천주 차이 어디가서 우리야 너 저기랑 그저기 좋아? 아, 맛있다, 맛있다 좋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공항 옆이랑 같이 톡톡 형이, 형이 마닥에 이렇게 덜고 다니시는 überhaupt 에서 가지고 막 아니, 이거 소잉도 먹어봐 소잉도 먹어봐 일단 이거, 소잉도 좋아 스테이크 완전히 응, 진짜 아, 이거 올려먹는 거 같다 가겐 살짝 이렇게 음 음 이거 같이 넣으면 좋겠 온전 말했어 아니 형님 고기 얹어먹어봐, 빵에. 빵 찍어먹지 말고, 고기 얹어먹어봐. 응, 얹었죠? 빵에다가 고기를 얹어? 어우, 이쁘다. 장난 아니야. 고기 얹었어. 어. 그리고 고기가 안 찍혀. 형님 이거, 이거 맛에 넣었죠? 맛있겠지? 간장은, 간장이래? 베트남 마법 간장이야. 마법 간장. 최고의 음식이 내가 먹은 뒤에. 응. 진짜 맛있어. 대단해. 빵도. 이야, 미쳤다. 미쳤어. 그치? 어. 미쳤어. 미쳤어. 뭐지, 이거. 마법 간장. 뭐지, 이거. 이거는 그거네. 호박에 올려.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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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피망이 이렇게 많이는 그래. 이거 먹어 봐. 이거 뭐 달라고 했어? 이거 안 돼. 진짜 맛있어. 아니. 조그만한 게. 이게. 진짜 힘들어. 진짜 피망의 맛 있잖아요. 어. 어. 이 향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아. 오렌지 향이 나는 것 처럼. 색깔도. 응. 천천히 먹어야 돼. 음.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음. 건배. 바이 바이 로. 천천히 먹어야 돼. 오. 오. 아. 아. 아 여기는 진짜 많아 가격대다 확실히 세네 그저 같은데 두개야 거기는 센데거든? 이거 김제해도 돈이 없는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거지 센거지 여기 근데 오빠 생각해보면 여기 양이 많잖아 양도 많고 우리 6개 시킨거랑 3개 시킨거랑 똑같은거야 근데 너무 쾌적하다 맛있게 하나도 너무 맘에 들어 너무 쾌적해 오빠가 가방 안 쾌적해 이만큼은 안매럽게 이따가 이따가 나가야 되나 갔다가자 으음 와 즐겨 즐겨 아 진짜 맛있어 그래 필리핀 놈이 가버렸는데 이거 있었구나 너 누가 그랬을거야 분명히 상취달라야 돼 이거 응 이거 먹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쪼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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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볼게요 쪼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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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서는 국보의 지우신데 여기서는 리율이야 라우라고 하잖아 라우 근데 알아들어? 우리나라 우리가 알아듣잖아 부산사들이 똑같은거 지금 아까 걔네 부산을 들이던데 왜지 이거는 아무 때나 다 찍어 먹는 거잖아 어디든 찍어 먹어도 상관해 이제 추천하는 거지 효수는 어디서 찍어먹어라 액션 아 좀 더 좋아요 여기라 어떡해요 다시 다시 오버타임 좀 더 좋아요 어떡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